선착장에서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만장님, 우리 멸치 잡으러. 안도 앞바다는 제철 맞은 멸치가 풍성. 어디까지 나가요? 어디까지? 저 앞에, 저 앞에. 아니, 먼 바다는 안 나오고 여기 무슨 고개 있냐고요. 저 멸치가 보이잖아요. 어디요? 이만이, 좋으세요. 자, 이걸 잡아요. 자, 멸치. 자, 그 멸치 안에 보이잖아. 그냥 당기면 안 되고 가만히 가만히 있어. 오, 이거 진짜 멸치네? 전화장사 힘으로 박박 당겨봐요, 그렇지. 아, 세게 당기면 너 고개 상할까 싶어서 내가. 아니, 고개 안 상해, 안 상해. 우와, 이만. 우와, 이만. 우와, 이만. 네? 이게 멸치. 네? 아니, 이 모습이 이런 멸치가 있네. 이봐, 이봐, 이봐. 축복받은 황금 오장답게 그야말로 그물 반, 멸치 반. 방파제 근처로 가면 파도에 밀려는 멸치가 잔뜩 모여 있답니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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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화면 손질하고 그 그물 배 걸리면 안 되는. 오오오오. 저쪽 저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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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어디다, 어디다, 어디다. 계속 몽땅 뜰어, 몽땅 뜰어. 우와. 몽땅 뜰어. 우와. 만산입니다, 만산. 만산, 만산. 우와, 이런 오오오오. 살 한 거 봐, 살 한 거 봐. 네. 아니, 이렇게 여정이 좋은 겁니까, 여기가? 예, 여기가. 안도가? 여기가. 특히 안도 중에서 농고지가. 예. 예, 황금화장님, 황금화장님.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생선들이 풍성한 안도 앞바다. 아니, 원래 이쪽에 멜트에 이렇게 풍부합니까, 여장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고기가 얼마나 많았는가. 여기서 밖을, 우리 나간 데 있잖아. 노를 못 주고 간다, 노에 고기가 걸려갖고. 어. 뭐 문어, 뭐 붕장어. 다 잘 됩니까? 다 잘 돼. 음. 그래갖고 얼어서 하고 이거 틀어야 돼, 이렇게. 이거 틀리잖아요. 왜? 도망 다 나갔니? 아니, 도망가는 건 아는 거고. 예. 그래야 일이 빨리 끝나고 일 많은 거를 언제 뛰고 있을 거야. 예. 여기다, 서. 다 뛰어야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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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도망다. 잡으고 다 내보네, 어머니야. 아니, 가는 건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라 아니고. 에이, 안 갔잖아요. 일일이 소름을 하루 종일 뜯으면 뭘 뜯어, 이거. 타라고 할게. 자. 다리야, 다리야. 하나, 둘. 하나, 둘. 멸치. 멸치. 멸치 잘하시네. 하나, 둘. 처음 해보는 멸치터리가 쉽진 않았지만 호흡을 맞춰 일하다 보니 어느새 손발이 척척. 둘, 넌. 둘.